플라이를 텐트 반대쪽으로 넘겨 텐트 폴대에 고정한다. 벨크로를 연결해서 고정을 강화한다. 플라이 앞쪽 아일렛의 업라이트 폴을 사용하여 자립한다. 플라이를 팩다운하여 고정한다. 플라이 안쪽 링에 프론트 도어 고리를 연결한다. 프론트 도어를 팩다운하여 고정한다. 플라이와 도어 안쪽을 연결하고 팩으로 고정한다. 안쪽 링을 연결해서 마무리한다. 제 흰자와 고정 Saya 번ziehe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중국 탐트 Dom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국 분들께 진심으로 뵙겠습니다. 이러면 조용해 수ک Dra riding na triple 타입.